이동현리 이분들 다 알았어요?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인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완사 이동현리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집게 나오게 된 이유는 유튜브로만 이제 나가 사경을 두다가 정말 안되게 가셨어가지고 지난 9월 28일 제기의 트로스 포럼 때부터 집행이 꾸준히 나오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직 그대까지 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전원 전원들이 많이 왔지만 세분도 안소재해 여기 엘리사 또 여기 이름 전재일 이 분은 엄마 뱃속에서 또 우파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여기 김도연 이도연 청년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젊은 명사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우리 청와대 방송의 박 대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